표정 좋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두 분 잘 어울리세요. 코드가. 자신감 가득한 표정의 모델들. 그런데 모델들의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.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? 여기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. 그래요? 여기서 어떤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? 여기서 지금 워킹 공부를 하고 있죠. 걸으면서. 에티. 모델이 고프신 분들이에요? 그렇죠. 시니어 모델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. 인생의 중반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는 요즘. 어릴 적 가슴에 품었던 꿈을 이루고자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가정주분들. 그런데 왜 이렇게 도전하시게 된 거예요? 저요? 제2의 인생에 도전하고 싶었어요. 그래요? 네. 4년 됐어요. 굉장히 오래되셨네요. 했을 때 뭐 가족들 반응은 없으셨어요? 너무 좋아해요. 신랑이 저 매니저예요. 진짜? 네. 여기서 이렇게 동료분들하고 연습하고 하고 가면 일주일 내내 즐거웠고 옛날에 또 기다려줍니다. 모델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자세 규정부터 워킹까지 세심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김선 씨. 중장년에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그녀는 현재도 활발하게 시니어 모델로 활동 중이라는데요. 자연이 그죠? 포즈, 치산 이렇게 해가지고. 원래부터 모델 일 하셨어요? 아니에요. 저도 시작한 지 5년밖에 안 됐어요. 그럼 이 정의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? 원래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.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녀. 도대체 어쩌다 시니어 모델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? 아이를 셋을 낳고 살다가 보니까 이제 은퇴해야 될 때가 됐고 그렇다면 백세 시대에 내가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렸을 때 가졌던 또 다른 꿈 모델을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되었죠. 어릴 적부터 모델을 꿈꿨지만 보수적이었던 부모님의 뜻에 따라 교사의 길을 택했다는 김선 씨. 그러나 50대가 되고부터 지난 날 동안 잊고 지냈던 꿈이 떠올라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니어 모델에 도전하게 되었다는데요. 도전합니다.